오늘은 다빈치 리솔브에서 프리뷰 속도에 영향을 주는 설정들하고 프록시 그리고 옵티마이즈드 미디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프리뷰가 덜 버벅거린다 이런 내용은 아마 이미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한두가지 설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하드웨어 성능이나 편집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을 보고 본인에게 어떤 것들을 적용해서 좀 더 쾌적한 편집 환경으로 만들 것인지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 세팅을 보면 타임라인 해상도는 3845-2160, 4K 해상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기본 설정이고 프록시, 옵티마이즈드 미디어, 그리고 캐시 파일 포맷은 dnxhrhq로 해 두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이따가 다시 알아보고 일단 이게 제 프로젝트 세팅 디폴트 프리셋입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고 4K 영상 파일을 하나 추가해서 여기에 파워 그레이드 저장해 놓은 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조금 버벅거리죠. 물론 렉이 걸리는 것은 그냥 프리뷰 화면을 지금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프리뷰 상단 왼쪽에 보면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빨간색이면 모든 프레임이 표시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전체 프레임이 제대로 표시된다면 초록색이 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pc가 사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해상도가 4K, 6K, 8K 정도 되는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이렇게 버벅거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컬러 페이지에 노드가 많아지고 그 중에서도 노이즈 제거 같은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버벅거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 봐야 할 옵션은 프리뷰 왼쪽에 옵션 메뉴에 들어가면 Show All Video Frame 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체크되어 있으면 GPU 부하가 많이 걸려도 프레임을 스킵하지 않고 모든 프레임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프리뷰가 렉이 걸리면 오디오도 같이 버벅거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오디오 트랙에 음악을 넣고 재생해 보면 이렇게 오디오도 렉이 걸리게 되죠. 언체크하고 재생해 보면 이렇게 프리뷰 화면에 렉은 있지만 오디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Show All Video Frame은 체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리얼타임 프리뷰 화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옵션들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렉이 걸릴 때 가장 간단하게 처음에 해 볼 것은 플레이백 메뉴에 보면 타임라인 프록시 해상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메뉴 이름하고는 관계없이 프록시 파일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프리뷰 화면에 해상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하프, 그러니까 절반으로 하고 재생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캐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도 버벅거리는 것이 거의 없어졌죠. 만약 절반으로 해도 렉이 있다면 이것을 쿼터로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프리뷰 화면 해상도가 낮아지는데 사실 이렇게 작은 프리뷰 화면을 사케 해상도로 보면서 작업해야 할 필요는 거의 없잖아요. 화면을 많이 확대해서 픽셀 단위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프리뷰 화면 해상도가 낮아도 편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원래 해상도로 프리뷰를 확인하고 싶다면 간단하게 옵션을 풀로 다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옵션은 렌더링 결과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는 아예 타임라인 해상도를 줄여놓고 편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임라인 설정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4K로 되어 있는데 Use Project 세팅을 언체크하고 타임라인 해상도를 1080p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타임라인 자체가 1080에서 돌아가니까 그만큼 시스템 부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겠죠. 물론 이렇게 하고 편집이 끝난 후에 렌더링 할 때는 다시 타임라인 해상도를 Use Project 세팅을 체크해서 4K로 다시 바꿔주던지 아니면 렌더링 해상도와 동일하게 선택하고 나서 렌더링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렌더 캐시 사용인데요. 이것을 사용하면 컬러 그레이딩이나 이펙트, 화면 전환 같은 것들이 모두 적용된 것을 자동으로 캐시 파일로 만들어서 프리뷰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시 파일이 만들어지면 이런 효과들을 실시간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부하가 덜 걸리고 프리뷰 화면에 렉도 없어지겠죠. 캐시를 사용하려면 옵션에서 스마트 또는 유저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스마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이렇게 타임라인에 빨간색 줄이 보이고 파란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빨간색은 캐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이고 파란색은 캐시 파일이 만들어진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캐시 파일도 자동으로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캐시 파일 형식은 프로젝트 설정에서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보통 dnxhrhq 또는 sq 정도면 프리뷰 화면 확인용으로는 충분합니다. 이 렌더 캐시의 단점이라고 하면 타임라인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캐시 파일을 다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시스템에 부하도 걸리고 시간도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있겠죠. 이제 프록시와 옵티마이즈드 미디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알아본 렌더 캐시 파일의 경우에는 원본의 컬러그레이딩이나 이펙트 같은 것들이 적용된 후의 상태를 파일로 만들어서 프리뷰에 사용하는 것인데 프록시나 옵티마이즈드 미디어는 원본 상태 이미지를 해상도가 작거나 사이즈가 작은 파일로 미리 만들어서 그것을 편집할 때 사용하고 렌더링 할 때는 원본 파일을 사용하는 워크플로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디코딩 하는데 부하가 많이 걸리고 오버헤드가 큰 원본 파일 예를 들어서 4K 해상도인데 압축률이 높은 코덱으로 되어 있다거나 6K, 8K 정도 되는 것들을 직접 편집하려면 당연히 시스템에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또는 원본 파일이 나스나 클라우드 같은 네트워크 상이 있다면 이런 프록시 파일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데요. 지금 이게 나스에 저장해 놓은 8K 해상도 원본 인데요. 지금 이걸 그냥 타임라인에 올려놓고 이렇게 스크러빙 해보면 프리뷰 자체가 잘 안돼요. 그래서 이제 이 원본 파일을 오른쪽 클릭해서 프록시 파일을 만들고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훨씬 부드럽게 재생이 됩니다. 이렇게 프록시 파일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썸네일에 이런 카메라 모양 아이콘이 표시되니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백 메뉴에 프록시 핸들링에서 프록시 파일 사용을 언어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프록시 미디어와 관련된 옵션을 보겠습니다. 일단 다빈치 리솔브 전역 설정에서 미디어 스토리지 탭 여기를 보면 프록시 파일 위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기본은 Use Project 세팅인데 첫 번째를 선택하면 원본 파일 폴더에 프록시 서브 폴더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본 파일이 있고 프록시 서브 폴더에 프록시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것이 프록시 파일 구분하거나 정리하기도 쉽고 특히 네트워크로 여러 명이 프록시 파일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더 편하겠죠. 다음은 프록시 파일 해상도하고 포맷인데요. 이것은 프로젝트 세팅에서 바꿔 줄 수 있습니다. 아마 기본이 자동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건 타임라인 해상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프록시 해상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타임라인 해상도가 4K라면 프록시도 4K가 되고 타임라인 해상도가 1080이면 1080으로 바뀌는데요. 이걸 항상 원본의 절반 해상도로 하고 싶다면 하프로 해 놓으면 되겠죠.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작은 쿼터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상도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록시 파일 포맷은 파일 사이즈를 최소로 하고 싶다면 h264나 h265를 선택할 수 있고 프리뷰 화질이 중요하다면 dnxhr444, hqx 또는 hq 같은 것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 파일을 만드는 것은 방금처럼 다빈치 편집 페이지 미디어풀에서 할 수도 있고 파일 여러 개를 선택해서 한 번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빈치 리설브 설치하면 같이 설치되는 프록시 제네레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Add 버튼 클릭해서 원본이 있는 폴더를 선택하고 Start 버튼을 누르면 해당 폴더에 프록시 서브 폴더가 생기고 거기에 프록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프록시와 옵티마이즈드 미디어의 차이가 궁금하실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워크플로우는 비슷해요. 그런데 옵티마이즈미디어는 다빈치 리설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스트럭처로 생성이 돼요. dvcc라는 확장자로 되어 있는 파일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데요. 그 반면에 프록시는 일반적인 영상 파일 포맷으로 만들어지니까 훨씬 범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록시 에디팅을 지원하는 다른 NLE 그러니까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에서 다빈치에서 만들어 놓은 프록시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프리미어에서 만든 프록시 파일을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따라서는 아예 촬영할 때 프록시 파일을 원본과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옵티마이즈드 미디어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런 호환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점들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옵티마이즈드 미디어는 이런 프록시 파일을 본인 디스크에 저장해두고 편집 작업을 하는 경우에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원본 파일의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옵티마이즈드 미디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을 하다가 이렇게 잘라낸 부분만 프록시 파일이 필요하다 싶으면 오른쪽 클릭해서 Generate Optimized Media로 이 부분만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이것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같이 작업하는 경우에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원본이 있고 프록시 파일도 만들어져 있다고 할 때 본인 PC에서는 해당 프록시 파일도 너무 느리다 싶으면 더 작은 옵티마이즈드 미디어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런 프록시, 옵티마이즈드 미디어, 그리고 렌더 캐시 같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구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